안녕하세요 독학장인 셀퍼입니다 얼마 후에 여자친구 생일이라 선물로 커플링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실버 버튼 만들 때는 깜빡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합금해서 만들거에요 이제 합금하러 갑시다 이제 합금하러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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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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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7.3 7.3 7.5 7.3 7.3 7.3 7.4 7.3 7.3 7.4 이번엔 잘 됐네 안쪽에는 반지를 부드럽게 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줄 거에요 먼저 드릴로 홈을 뚫어주고 그 안에다가 다이아를 넣은 다음에 윗부분에 압력으로 눌러주면 은이 눌리면서 다이아가 고정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하시겠죠? 네요 오 이 저녁에 음..예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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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물 주러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